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코코 영상이예요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저희 집고양이가 자꾸 현관 쪽에다가 고양이 인형을 물어다 나가지고 제가 집에 없을 때 코코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물었는지 궁금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갔다 왔어요 뭐 어떡해? mare 참고로 저의 양쪽 애매 남편 도망profit 도망进 Associate 공부 잠이 도망쳤으면 하나 선생님 도망쳤어요 unsuccess 도망쳤어요 거기 이거 먹기OND 이런 점 정부가 나왔어요 주먹을 때 새끼가 너무 많아 나한테는 넙에 왔다 내게 잘가서 안해주네 가슴이 덕분에 가슴이 덕분에 집중하러 돌아가고 집중하러 가슴이 이거 어떨게? 지금 왔어? 앉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감사합니다. 잘 어울려요. 네. hta은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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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